1, 2, 3, 2, 3 2, 3 저기다 서현아 띄워봐서 잡아야겠나? 응 근데 하는 것보다 좀 무서운데? 사랑해 참 완전 떨리지 아이고 저기 막다른 골목인가요? 저 계단 위에 막다른 골목 어디야? 뭐야? 거기 잠겼어요 언니 여기 가봤어요 야 누구야? 종국 오빠 어? 아니요 유리 안 내실 수 있어요 야 거기서요? 그러니까 종국이라고 그러는데 종국이 아니야? 방을 봐서 못 봤어 종국이 형 아니에요 확실해? 종국이 형 무조건 아니에요 야 누가 술래든 빨리 해라 그럼 서현아 나 잠옷 입고 이렇게 돼서 못 돌아다니겠다 배도 거프고 서현아 너도 못 들었어? 어? 네 몰랐다니까 우리 계속 돌아다니냐 우리 몰랐어요 아니 종국 오빠도 좀 이상해 어떻게 알았어? 형 종국 오빠가 이상해요 누구? 종국 오빠 야 봐봐 봐봐 달랑달랑 거르잖아 달랑달랑 거르잖아 달랑달랑 거르잖아 야 야 너네들은 더 많이 hadn't 지내어 어? 엇 형 형 형 왜 이렇게 길없어, 왜 이렇게 길없어. 많이 놀랬나? 대박. 조용히 해. 감옥가 있어, 제시카. 엘라. 엘라. 아이고야. 아, 미친.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자, 소은아. 네? 방울 빼. 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발 풀어, 발 풀어. 뭐라고? 뭐라고 연기하는 거야. 뭐라고? 뭐라고? 서연이 연기력 봤지? 서연이 연기력 봤지? 서연이 연기력 봤지? 아, 잘 모르겠다, 언니. 한 커플만 아웃시켜줄게요. 아니, 플레이 끊어요. 광수. 형. 잘 됐다, 잘 됐어. 잘 됐어. 아, 무서워. 왜? 누구? 하아랑 같이, 제시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네? 우리 만났던 사람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되게. 어? 잠깐만. 아, 진짜 너무 혼란스러워. 잠깐만, 이리 와봐. 나 여기 지금 너무 흔들어 있으니까. 야. 아니, 아까 애들이 다 일로 갔다가 아웃 되더라고. 혁신 형도 이쪽으로 가졌어. 어?